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통주하고 우선주의 차이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둘 다 주식이에요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이거 조금 이따 나오는데 법인활동 종료에서 회사 문 닫을 때 청산이나 파산한다고 그랬죠 이때 청산 파산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재산 정리할 때 이 재산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 줄 설명드리려고 사실 이거 설명을 드렸던거죠 저번주에 그러면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일단 차이점부터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 주식회사 처음 만들 때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때 보통주는 반드시 처음에 주식회사 만들 때 발행이 돼야 돼요 근데 우선주는 없어도 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주는 근데 보통주는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주식회사 반드시 주식이 있어야 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된다 요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보통주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어떤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는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어 이런 차이점 그러면 뭐에서 우선한다는 얘기냐면 배당에서 있잖아요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배당을 우선 받아서 우선주라고 하는 거예요 배당할 때 어떤 이익에 대해서 나눠주는 배당 있죠 그리고 또 일단 신주인수권은 보통주가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 뭐냐면 이 회사에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할 때 있잖아요 먼저 주주들에게 자 이거 주식시장에 내다 팔 건데 주주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살 의향이 있어요? 라고 신주인수권을 보통주는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주는 신주인수권은 보통은 없습니다 근데 의결을 통해서 갖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없다고 알아두세요 보통주는 이게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또 이 우선주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 배당을 우선 받아서 우선주라는 이름을 붙인 게 크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녀재산 있죠 회사 문 닫을 때 이 자녀재산을 분배할 때 보통 주주들보다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이 그 분배해서 우선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을 잘 붙였어요 우선주 만약에 근데 이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의결권이 있냐 없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을 의결권 없는 주 이랬으면 얼마나 우선주가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죠? 근데 이 우선주의 장점을 따서 배당도 우선 받고 자녀재산 분배도 보통주보다 우선이니까 우선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이 장명 센스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누가 이걸 처음에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의결권 없는 주 막 이렇게 붙였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녀재산 분배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다음 시간에도 나오는데 청산이나 파산할 때 재산 분배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우선주라고 해서 누구를 우선하지 못해 채권자 실제로 이 회사에 대한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를 빌려준 은행과 같은 채권자보다는 우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청산할 때는 채권자한테 먼저 자녀재산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선주 보통주를 제일 마지막에 주게 됩니다 이게 자녀재산에서 우선주가 보통준보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